시간을 떼어드렸기 때문에 앵코를 둥지, 우리 또 남진 선배님을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인성도 좋으시고요. 또 목포의 시장 상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무료봉사도 하시는 남진 선배님이야말로 우리 가수들이 본받아야 될 선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군의 의무도 해병대에서 멋지게 월남도 참전하시고 정말 후배 누리에서 열심히 뛰는 우리 남진 선배님과 한국 가요방송의 둥지를 틀러내면서 둥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의 둥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세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 존 너를 배겁게 다 안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바람하지만 한눈팔지만 여기 눈치를 들어 그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수초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젠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가만히 있어 다음 내가 해줄게 꿈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할살림은 쏘이지만 사랑이 뭔지 난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러봐 사랑이 뭔지 너희들 세워주고 싶어 너희들 세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 존 너를 내 곁에 다 안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바람하지만 바람하지만 한눈팔지만 여기 눈치를 들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수초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내 사랑하는 나 있잖아 난 가만히 있어 난 내가 해줄게 이 존재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림은 쏘이지만 내 사랑이 뭔지 난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그렇죠 네 이제 상을 다 갈아입으셨죠 저 Questo 한국 자료 방송 Ja 한국 자료 방송 한국eno방송 ö 하